동서양에서는 그런 것이 드물지만 서양고전을 읽다 보면 서양고전에서는 정의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이나 이런 저서들에 보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동서양의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과거 고전 문언들을 많이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읽다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것도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올바름이란 것이 무엇인가. 플라톤이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것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것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은 자신의 생업을 최대한 잘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뭘 잘하면 됩니까? 공정선거를 위해서 최대한 중립적이고 투명하고 또 정직하게 선거관리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관위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최대한 잘 수행한 것이 사회정의에 이바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뭘 해야 됩니까? 선거소송이 여러분들 제기가 되면 법이 정한 6개월 이내에 신속 정확하고 공정하게 시시비별을 가려서 승소와 패소 판결을 잘 내려주면 그것이 바로 대법관들의 사회정의를 수행하는 것이죠. 생활인들은 뭡니까? 나만께 손 벌리지 않고 자기의 아까름을 잘하고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일을 최대한 잘 수행하면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의에. 선거가 이렇게 부정이 일어나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렸고 1년에 그냥 수백억의 정당 보종을 받는 정당이 부정선거에 앞장서서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이게 어떻게 돌아갈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나라가 맞는 겁니까? 나라가 지탱이 되려면 나라의 사회정의랑 정의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각자가 자기 역할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 이야기죠. 각자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최대한 잘 수행하는 그게 정의인 거잖아요. 그 정의를 시민들은 잘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공적 기관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날밤을 새도록 투표함을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예요. 이런 방송을 좀 더 생산적인 용도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대한민국을 구성을 한 시민으로서 지금 유튜브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니까 제가 정의에 구현하는 정의에 이바지하는 한 걸음 더 나가 사회정의에 이바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방송을 열과 성을 다해서 잘해서 국민들이 많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가장 잘하면 제가 바로 사회정의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정의라는 겁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는 것은 너무나 딱하기 때문입니다. 공당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데 그냥 주역이 되고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선거 조작의 주역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예요. 그건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반헌법적인 그런 행위고 그 다음이 뭡니까? 또 공직선거법이란 법규를 위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녹색 장원님 말씀이 자결까지는 바라지는 않겠습니다만 선관위 공무원 줄 중에 사표를 내거나 양심선한 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말 참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드리는 것은 문제가 복잡하고 사안이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기본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깼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조작위원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정말 참 이렇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어제 했지만 잠시 한 번 살펴보죠. 이걸 다 그냥 훔친 거 아닙니까? 선거를. 이걸 누가 했습니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겁니다. 경북지사하고 대구시장 빼고는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광역단체장 14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겁니다. 이게 정당하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죠. 선거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다 뭡니까? 훔친 거 아닙니까? 서울시 기초단체장을 보니까 여러분 뭡니까? 송파구 강남구도 다 훔쳐버린 거 아닙니까? 한 군데 빼고 다 먹은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장은 모두 다 민주당이 가진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선거였습니까?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서울특별시의 25개 구청장과는 수명이 호남 출신인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일부분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호남 향후해지 이게 뭡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선거를 어떻게 훔쳤습니까? 구청장의 24대 1로 이렇게 훔쳤는데 선거 훔친 방법이 어제 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종로구를 보면 민주당 함께 대해주고 통합당하고 바른미래당 빼앗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9.7일, 마이너스 9.7일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9.71%를 민주당 함께 대해주고 그다음에 통합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 똑같이 빼앗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중구에서 민주당 함께 사전투표 선거인수 10.09%를 더해주고 통합당하고 바른미래당에 똑같이 빼앗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0.10%를 용산구에서 10.57일하고 꼭 같은 걸 빼앗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데칼코만이지 않습니까? 좌우대칭 조작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작을 이렇게 다 빼앗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라로서 존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버프가 굉장히 심한 모양이네요. 버프가 굉장히 심한 모양입니다. 한번 ver jaki 네 네 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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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까 오케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훔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똑같이 훔치지 않습니까 민주당한테 9.7을 넣어주고 그다음 다른 사람들한테 마이너스 9.7을 빼앗고 똑같지 않습니까 숫자가 중구 10.09 마이너스 10.10 이런 짓을 한 거잖아요 이런 짓을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선거를 훔친 거 아닙니까 어제도 알아봤지만 박병석 국회의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전투표 득표율에 당일 투표 득표를 뺀 게 10.64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1에서 3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서울의 평균은 2.8%였는데 이거 보면 더 놀라지 않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전 서구갑의 동 12개에서 모두 다 승리하고 71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에 승리한 겁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검정색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뭡니까 아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송영길 인천계양구 올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천계양구 사람들이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에서 이렇게 차이가 11.6%로 나오냐 이야기죠 평균은 1에서 3%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송영길 후보는 인천계양을 해서 모든 투표소 44개에서 다 사전투표에서 이기죠 2분의 1의 44성의 확률로서 이긴 겁니다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이렇게 기이한 결과가 다 나오냐 이야기예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보시기 바랍니다 12.59%입니다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예요 사전투표에서 덤붙지는 표를 넣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냐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윤호중 씨는 그렇게 신출 기묘한 그런 능력을 갖기 때문에 구리시의 61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에 다 승리하죠 2분의 1의 61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로서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 조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게 다 중앙선거 관련해 선거 데이터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번에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박홍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양반도 11.15%나 엄청난 숫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중앙의뢰 여러분들 모두 다 투표수가 55개인데 55개 모두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사전투표에서 박홍건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의 55성입니다 2분의 1의 55개 곱한 확률입니다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상우 위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2.19% 어떻게 나옵니까 도대체 20대 총선은 2.8%고 통계약은 1에서 3%를 넘어서면 안 된다 쉽게 하면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에서 비슷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상우 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갑에 동수가 7개고 투표수가 모두 46개인데 46개 모두의 사전투표에서 다 우상우 씨가 이긴 겁니다 일어날 확률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의 46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모두가 이런 겁니다 전남 전북 광주 빼고 이게 현실인 겁니다 이걸 두고 대한민국이 그냥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가짜라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됐다는 겁니다 이 기막힌 일을 두고 그것을 정면으로 우리가 돌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나라로서 존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지가 국민의힘에 있는지 그런 의지가 대법관들에게 있는지 그런 의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게 있는지 우리가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선거마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메리 에스님 말씀처럼 이게 나라가 아니죠 지금 정치인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인들이 입을 다 다물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일을 두고 다른 건 다 지협적인 문제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유일하게 지금 황교안 씨하고 민경욱 씨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몇 시간 전에 썼던 황교안 씨가 민주당은 사특하다 부정선거도 모자라서 이제는 선거 불복까지 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특하다 정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제가 사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거죠 문재인 정권은 이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부숴놓고 집권 연장만 꿈꿔왔습니다 문 정권의 핵심 인사는 50년 동안은 계속 정권을 유지할 거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부정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은 선거 때마다 어마어마한 부정을 도깨비 방망이 저질렀습니다 부정선거란 도깨비 방망이에 국민은 두드러기 맞았고 주권을 고순하게 비약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든 정치권과 언론계가 침묵할 수 있느냐 문 정권은 선거 때마다 어마어마한 부정을 도깨비 방망이 저질렀습니다 부정선거란 도깨비 방망이에 국민은 두들겨 맞았고 주권을 고스란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선거입니다 부정선거란 도깨비 방망이 국민은 두들겨 맞았고 주권을 고순하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도적대들의 권리를 찬탈당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들이 수많은 부정선거를 자행했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부방대를 빌었던 시민사회단체들이 밤새워 지키며 싸우면서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국민 총리 인준을 안 해주고 장관 임명을 못하게 하는 수법을 써서 새 정부의 정상적 추범을 막는 또 다른 사악한 짓거리를 진행 중입니다 사실상 선거불복입니다 선거불복과 부정선거를 동시에 한 겁니다 양심이 없는 겁니다 가장 사악한 집단들하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주친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저들의 폭그룹도 시작됐습니다 부정선거로 국회의 인수를 도덕질해서 국회를 탈취한 저들의 폭그룹도 시작됐습니다 열시를 잃어버렸다면 그 열시를 잃어버린 곳을 찾아야 됩니다 사회로 부정선거를 수사해서 저들을 단지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며 새 정부가 전진해가는 추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 사특하다. 사특하다. 민주당이야 이런 한교환 전 총리의 문제 진단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문제의식에 동의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온전한 나라로서는 존립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비겁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2018년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다 침묵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201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 그냥 입 다물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이거 여러분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거 다 입 다문 겁니다 사람들이 시시하면 입 다 다문 겁니다 이거 다 여러분 2018년에 일어난 겁니다 다 입을 다문 겁니다 이거 여러분 다 2018년에 일어난 겁니다 서울시 구청장이 호남 항우회입니다 그냥 다 선거일수에 맞춰 급히 이사해 가지고 다 항우회 멤버들이 다 한자리 차지한 거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사전투표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게 뭐 내가 만든 자료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취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을 한 겁니다 똑같이 넣어주고 빼주고 넣어주고 빼주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상입니까 이게 이게 선거 결과가 어떻게 정상입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상입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71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를 다 이깁니까 송영길 여러분들 당대표 정당대표가 어떻게 모든 사전투표에서 다 이깁니까 어떻게 모든 사전투표에서 7개동 44개의 투표소에서 어떻게 다 이길 수 있죠 귀신이 곡할 일입니다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여러분 선거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원에 결과하지 않습니까 61개의 투표소 모두에서 윤호중 씨가 다 승리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지금 검수완박에 총대를 메고 있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중랑의뢰수는 중랑의뢰수는 보시기 중랑구의뢰수는 55군데에서 다 투표소 55개에서 다 이길 수 있냐 이야기해요 사진투표에서 우리가 가짜 위원들 먹여살리려고 세금을 내고 있으니 이게 코미디 아니고 뭡니까 메리에스님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정선거 문제를 구명해가지고 우상호 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상호 씨 46개 투표소에서 다 사전투표소는 다 이긴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야기예요 열쇠를 잃어버렸다면 그 열쇠를 잃은 곳에 가서 찾아야 됩니다 4.15 부정선거를 수사해서 저들을 단지한 것만이 모든 대한민국 문제의 해결책이며 윤석열 정부와 전진해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검수완박을 지금 강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간단 명료합니다 단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 난 겁니다 원래 좌파나 좌익들은 신인과 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양심도 없고 선악 개념도 없고 지금 대선 불복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리 장관 없는 새 정부 출범위기 민주당의 대선 불복입니다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한득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민주당의 거부로 이틀 일정이 모두 파행으로 끝났다 여야는 청문회를 일주일 미뤄서 내달 23일 다시 열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후보자에게 계속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믿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5월 10일 취임할 때까지 총리 인준이 이루어질 수 있을조차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진짜 쏭내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말 속에 담겨 있다 한득수 후보자는 청문회장이 나와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윤 당선인이 빨리 가서 문제 있는 장관 후보를 교체해달라고 건의해야 된다 민주당의 반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 한동훈을 사퇴 시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밀리게 되면 이 정부는 끝장나는 거죠 한동훈을 왜 겁나겠습니까 원칙주의자니까 있는 그대로 수사하겠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산하에 상설특검을 만들어 가지고 부정선거 상설특검을 만들어 수사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걸 떨어뜨려달라 그럼 협조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선 불복을 하는 거죠 대선 불복을 일체협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 재청권자인 총리 인준이 안 되면 연세적으로 내각 구성도 힘들어진다 대선을 불복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그냥 반기를 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분은 또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준원님은 위 사슬에는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를 못 받아 정식으로 임명 못하며 그 추천이 없어서 당관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당선인은 국무총리 후보자와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거쳐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각각의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장의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를 국회의 동의를 못 받아 정식 임명 못하면 서리체제로 가더라도 이미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의 청문회를 거쳐서 청문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사청문회 관계없이 다 임명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 관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방해 공작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했던 꼭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 관계없이 청문회 보고서 안 올리면 그냥 그대로 다 임명해서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더불당이 대선 불복하면 3구 대선 4.15 총선 부정선 검찰 수사 즉시 시행하라 부정선거 밝혀지면 국회 해산 관련자 음반하고 국회의원 재선가하면 된다 법대로 하라 임종명 씨가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정확한 거죠 아무것도 풀없다 이야기죠 더불당이 대선 불복하면 3구 대선 4.15 총선 부정선거 검찰 수사 측 시행하라 왜 못하냐 이야기입니다 내가 같은 자리에 앉으면 5월 10일 날 그냥 취임과 동심합니까 바로 검찰이 그냥 수사에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박살이 나죠 그냥 수사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국회 예산하고 관련자 음반하고 국회의원 재선가하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입니까 가짜들이 왜 그냥 그냥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야 됩니까 정말 참 한심합니다 국민의힘은 진작 내가 볼 때는 저는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다 사표 던지는 겁니다 다 사표 던지고 5월 10일 날 취임과 동시에 검찰이 부정선거 수사 들어가는 겁니다 2판 4판인데 뭘 그렇게 그냥 우물거리냐 이야기입니다 여기 180도님 말씀하시는데 기존 정치 아웃 국회 예산 안 되면 윤석열 아웃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모든 것을 정도를 그려야 됐나 정도를 이번에도 권성동 씨가 실수로 한 것이 정도를 걷지 않기 위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문제가 복잡하고 문제가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죠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야를 좀 멀리 보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도를 걸었으면 정권이 재창출됐겠죠 정권 재창출 정도라는 게 뭡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 정직한 정치를 펼쳤으면 당연히 국민들이 신임을 줬겠죠 정도를 걷지 않고 사도를 걷는 거 아니고 사악한 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정권을 뺏긴 거 아닙니까 지금 홍건이니 무슨 윤호중 씨니 이런 사람들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악한 길을 선택하게 되면 편법을 쓰고 꼼수를 쓰게 되면 승리할 수가 없다고요 편법을 쓰고 꼼수를 쓰는 사람이 승리했으면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벌써 봤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꼼수를 써가 정권 뺏기는 거를 강영인이 말씀처럼 정면 돌파하는 것은 정도를 걷는 겁니다 정도를 모든 정도를 걷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임종명님 말씀입니다 3구 대선 4.15 총선 부정선거 검찰 수사 즉시 시행하라 부정선거 밝히지면 국회 해산하고 관련자 언벌하고 국회의원 재선거하라 법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간단 명료한 임종명님의 해법이 그냥 바로 그러니까 쉽게는 그들에게 선의와 신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실체와 실상을 정확히 알고 법과 원칙 그리고 소신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실체와 실탕을 정확히 알고 법과 원칙 소신에 따라서 모든 걸 다 해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정도를 따르면 되는 거죠 그나저나 정말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참 양심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든 지금 대한민국은 사악함과의 전쟁입니다 사악함과의 전쟁 딴 게 아니고 악과의 전쟁이고 사악함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떻게 물러나는 정권이 자기의 부정부패를 덮기 위해 가지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최악의 정권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الم식이 부정됩니다 결국 국가의 정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Sorry 그리고 국가의 당구시장은 국가의 정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